이거 어떻게 해서든 막 치열하게 가는데 그러다가 뒤쳐져 버리면 이거 많이 지금 속당하거든요 경기 운영이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가장 경험치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프라미스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 바로 그 트랙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트랙은 바로 WKC 상하이 서킷입니다 세 명의 선수의 승부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보통 3자동률 재경기에서는 어부지리를 노리는 게 맞기는 한데 이 트랙 특성상 그거 노리고 있다가 본인만 돌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뒤에 3등에 따라가면서 눈치보다가 마지막 드랩과 한번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소가 가능한 트랙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빠르게 머릿속에 계산이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꾸준히 컨디션은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두찌다! 올라오면 되겠다 프라미스가 미끄러졌고요 이러면 둘이서 마음속으로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드래프트를 나눠서 한번 받아볼까? 3위가 쫓아올 수 있는지 뭘까? 약간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3위 격차도 막 굉장히 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랩 한 타이밍만 잡으면 바로 합류가 될 거예요 자 3위권 싸움 속에서 일단 프라미스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두찌가 방금 드랩 타이밍을 안 주고 본인은 받으면서 앞쪽으로 갈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듀스도 살짝 드리프트하면서 감속이 좀 되면서 예! 생각보다 좀 더 붙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앞에서 싸우니까 기대하다 보면 올라오죠 와요! 그래도 우즌이 6대 타이어 좀 지나갔습니다 완전 다 붙어있어요 또 우즌 두지 네 이제 프라미스가 할 일은 저 펜스 구간에서 너무 안쪽으로 진입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넓게 도는 게 나아요 프라미스 안쪽 잘 들어왔어요 일단 우즌이 아직까지 일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헤어핀 구간에서 굳이 뭐 굉장히 안으로 팔 필요는 없거든요 최대한 붙지 않고 따라만 가는 걸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승부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노립니다 사서히 2회와 3회가 붙었는데 우즌도 완전 노리지 않았죠? 다음 타이밍이 두찌가 앞쪽으로 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이러면 뒤에 오히려 푸시 받았고 막으면서 막으면서 우즌! 근데 드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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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랩! 우즌! 우즌! 총봉! 아 두찌가 맨 마지막에 미세한 타이밍에 미묘한 타이밍에 드랩이 걸리긴 했었는데 조금 늦었고 아 우즌이 블록킹이 좋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우즌 선수가 탈락하기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한 장면을 마지막 다시 이 3자 동률에서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보여줬고요 결국 승돌에 성공이 됐습니다 아 3라운드만 해도 끝날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11라운드 경기를 했네요 아 지금까지 경기 중에 그냥 긴 게 아니고 정말 많이 길었고요 그 정도로 치열했었고 우즌의 생존 어떻게 보면 호즌 입장에서는 개인전 1회 하면서 인터뷰 가야 되는데 약간 이제 포커스가 좀 다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프라미씨도 좀 아쉬웠네요 아 좀 저력 좀 보여줬었는데 네 약간 떨어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역전이 안 나왔고 아 드랩 타이밍이 조금만 먼저 일어났다면 이 사건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득콘 선수는 정략하는데요